원하는 그거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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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야? 눈 떠오세요? 네, 눈 떠도 됩니다. 자, 이거. 와우! 동금감이 아니고 크게 한 색깔 한 거 같아요. 아까 약속했어. 처음에 제가 약속했어요. 아시죠? 아, 이거 먹을 자신 없는데? 크게 한 색깔. 아, 나 너무 안도가 된다. 왜 이거 나온 거지? 이거 진짜. 어, 이거 안 뜯어지는데. 어, 제가 뜯어드릴까요? 제가 먹을게요. 오, 맛있겠네. 색깔이 영롱한 게 너무... 맛있겠다. 아니, 이게 얼핏 보면 아이스 홍시 같잖아요. 맞아, 맞아. 홍시. 아, 얼려먹는 홍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. 네. 같은 염매랑. 네. 오오오.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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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소리 펴셨는데? 솔직히 이 정도는 좀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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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다시, 다시. 어, 더 푸게요? 그럼 다음 과자 어떻게 하려고. 됐죠, 됐죠? 아, 어떡해. 다음 사람 어떻게 하려고. 더 많이 갈 텐데. 아, 내가 매워지지. 대박 사건. 먹어요? 네. 액션. 아, 매워. 아, 매워. 나 지금 놀랐네. 안 맵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랐네. 어, 먹... 먹었어요? 진짜 먹었어요? 내가 빨개지셨어. 아... 진짜 먹었어요? 먹... 먹어야지, 먹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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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빠져나간 구멍이 없는데? 아... 아...